안녕하세요. 니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 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또 동화책 같이 읽을 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Sound Words를 한번 더 해볼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런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은 특히 영어 동화책을 읽을 때 그게 느낌이 탁탁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Sound Words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리아야 처음부터. 바스톱 사파리. 네. 바스톱 사파리. 잠깐 리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바스톱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발음 중에 하나죠. TH도 했는데 T까지 같이 와서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리아야? 저기 앞에 보고 한 번만 해드릴게요. 바스톱. 바스톱. 그래서 바스톱 이 발음을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스톱. 마스톱을 같을 게. 마스톱? 마스톱. 무슨 마스톱을. A tub filled with math. 아 오케이 알았어. 그냥 자기만의 상상. 그리고 사파리는 발음이 어떻게 했지? 액센트가? 사파리. 집중 좀 해줄래? 사파리 비대까지 깨끗이 닦아 어떻게 찌려야? 확실하게 해라 똑바로 해라 스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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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가르는 소리 물을 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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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사파리 아프리카 사파리 대모어 이 시작됐다 이런거죠 look at what's coming there's a twist and a turn something's growing it's a it's a it's a there's a 이걸 어떻게 읽지? twist 그치? 우리가 트위스트 할 때 조금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게 우리는 트위스트 자꾸 트위스트 해서 입을 내밀잖아요 트 부터 그렇게 할 때님은 He Cara yourself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트위스트 그치 Aria? 트위스트 렐티 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에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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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아니 엉덩아 할 때 이렇게 하는거에요 Ш hasn't he 트위스트 트위스트 ם 트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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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가 보이시나요? 뭔가 이렇게 꼬이면서, 그치. 이게 이제 툭, 휘욱 돌아간거죠. 자, 리아 다음 짱? 툭툭! 오, 이 툭툭 소리는 뭘까? 만약에 아이돌 동화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지, 리아? 툭툭! 툭툭! 이게 뭔데? 이제, 이제, 이거 봐요. 기차 탈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툭툭 소리 나더라고요. 네, 우리 툭툭 트레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 리아야, 그 툭툭 트레인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국말로는? 뭐라고, guess? 삐삐? 아, 삐삐삐. 우리는 이렇게 해. 너희는 어떻게 하니?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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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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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런 소리가 나면서 나타나는거죠. SPLASH! SPLASH! 그리고 THERE'S A SPLASH. SOMETHING BUBBLES. IT'S TIME TO SPLASH가 뭐지? 이제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점프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풀랑 빠지면 여기 이렇게 다 트이잖아 뭐. 그쵸. 그래서 물이 이렇게 촤악 튀는 거를 SPLASH 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촤악 이러는데 얘네는 SPLASH 인데요. 그래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그냥 수영장 갈 때도 왜 잡굿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것도 있지만 또 조그만한 수영장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래 수영장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막 첨벙첨벙 첨벙첨벙 하고 놀죠. 그때 물이 다 튀는 조그만한 수영장을 SPLASH POOL 이라고 말을 해요. SPLASH POOL. 자, 그리고 한 가지. 니아. 또 SPLASH도 이러잖아. SPLASH는 뭐지? 몰라요. SPLASH 할 때 액션이 있어? 그러면? I THINK SO. 어떤 액션이 있어? JUMPING? 그쵸. JUMPING 하는 거죠. 그래서 SPLASH는 우리 한국말로는 첨벙, 텀벙.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퐁 하고 빠지는 그게 SPLASH 해서 물이 옆으로 튀면 SPLASH가 되는 거죠. But something's lurking in the background. Lurking? Lurking? Lurk? Lurk? 가 뭐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원래 이렇게 hiding. 숨어있는 게 lurking이에요. 그치? 숨어있어서 뭔가 뒤에 숨어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읽어 줄래요? ROLL! ROLL! 돼지! 돼지 아니고 사자거든요? 돼지, 돼지. 돼지. 돼지가 돼. 고가. 자, 우리 사자가 리아야.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그런지 알아? 뭐라 그래? 사자. 사자 말고 사자가 내는 소리 있잖아. 꽉 하는 거. 꽉 하는 거. 꽉! 아니, 한국어로는 으르렁 거린다고 그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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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사자가 우는 소리를 영어로 뭐라 그랬어? ROAR!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 그 다음 거. Time to get out. I hope you're clean and I'm ready for bed. 자, 이리아. 잘했어. Time to get out. 야, 그만 좀 나올 때 됐다. 이런 거죠. 한 가지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요. hope you are라고 할 때 hope you are, hope you are 이렇게 하나? 연음을 하는데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hope you ar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이상하구요. I hope you are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You are.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I hope you are. I hope you are. Yeah, I hope you are. I hope you are. 자,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리아 한번 또 쫙 공중이 들지 마시고 우리 읽어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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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je. jack's bath tub safari began- jack's bath tub safari began- 만약에 엄마가 there is a twist 이른 거야.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뭐지? 그거 아니잖아. 잘했어. 자, 다음 거 읽어주세요. 아, 이거 거꾸로 잖아. 그래서 I hope you are.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웃는 거니? there. 너무 심해. 시작. 시작.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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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바닥에... 야. 봐봐. 리아. 알겠어. 알겠어.